여러분 지금 개들의 강아지들의 천국 헤덤비치를 찍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친숙한 여기 보이시죠 고사리가 지금 있습니다 고사리 여기도 고사리 저기도 고사리 고사리 완전히 바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원에서는 절대 고사리를 꺾으시면 안됩니다 고사리를 꺾으면 지금 경치는 너무 좋은데요 고사리 보이시죠 고사리를 공원에서 꺾으면 벌금이 엄청납니다 몇백불에서 이천불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원에서는 고사리를 꺾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